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우리가 더 줄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어먹는 랄랄리에 있는 걸 발생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자랑서 첫 번째로 자랑서 는 이준 나한테 들려주는 게 못됐는데 할 수 있게 돼서 그리고 이렇게 정련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런 팀, 이런 사람들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되었네요? 아니, 누굴까요? 나라는 게 그쵸?